여기까지 기억하시나요? 그 다음에 뭐였어요? 주먹! 주먹 한 번, 두 번 연지, 곤지, 야! 다시 보세요 무릎 두 번, 한, 둘, 박수! 하나, 둘, 박수! 주먹! 주먹! 연지, 곤지, 야! 연지, 곤지, 야! 연지, 곤지, 야! 이 게임에서 걸리면 뭐해요? 노래하죠 그렇죠, 이 게임에서 걸리면 노래하는 거예요 자,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준비하시고 시작, 무릎 두 번! 하나, 둘, 셋, 넷! 하나, 둘, 셋, 넷! 주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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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지, 곤지, 야! 아니야, 아니야! 가만히 앉아, 계장님 자꾸 걸리니까 노래할 거야 자, 다시 한 번 갈게요 고양의 봄 하면서 했었죠, 고양의 봄 나의 살던 고향 꽃 피는 상 연지, 곤지, 야! 복숭아, 꽃, 삶은 꽃 아기, 진단 연지, 곤지, 야! 연지, 곤지, 야! 불, 불, 꽃, 대, 골, 자리, 인동 연지, 곤지, 야!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릇습니 연지, 연지, 야! 잘했어 일단은 걸렸으니까